안녕하세요. 배우라기 황믹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분야 우리 필기 합격 전략 설명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금 마련하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꼭 합격하셔서 기사로서 산업기사로서 좋은 아침 맞이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제가 만들면서요. 늘 평소에 생각하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금 불만도 좀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우선은요. 어쨌든 합격 전략 설명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하는 거는요. 자격증 전망입니다. 자 여기는 이 부분은 정말 담백하게 정말 정석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되셨죠? 가볼게요. 자 우리가 자격증 특히 우리가 에너지 분야에서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우리는 자 어떤 게 희망적이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던 내용입니다. 자 기후변화 너무 심각하고요. 탄소 배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알리백은 뭐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은요. 신재생에너지가 답이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도대체 그럼 탄소는 뭐야? 중립은 뭐야?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행정부 공식 블로그에 이런 실천 선언식 뭐 이런 것들 했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기업들이 알리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매스컴에서 많은 일을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살펴볼까요? 자 우선은 뭐 2050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하겠다? 제로로 만들겠다. 언제까지? 2050년까지. 자 이렇게 되면 화석연료로 하는 에너지원들은 불편한 사항이 왔겠네요. 되셨죠? 그러면 계속 그거는 줄여나가야 하고 뭐는 증가해야 된다? 맞아요.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계속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자 알리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 재생에너지로 100%를 써서 어떠한 공산품이라든지 모든 제품들을 생산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자 이거에 동참했던 모든 기업들입니다. 물론 뭐 눈에 띄는 기업들이 있겠지만 뭐 여기 사과도 있고요. 여기 커피숍도 있고요. 여기 뭐 다른 여러 제조회사들도 있네요. 뭐 저는 이거 조금 눈에 띄네요. 그렇죠? 게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회사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죠? 자 사과부터 먼저 갈까요? 자 사과에서 필요한 게 반도체? 그러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그렇죠? 강국이잖아요. 자 그러면 반도체를 나에게 납품을 하려면 사과에 납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체 재생에너지를 다 합해야 S사의 반도체 하나 정도 재생에너지로 100% 돌파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고민이 되겠죠. 자 제 기억으로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왜 맞아요?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라든지 신재생에너지가 계속 증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신재생에너지는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어쨌든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뭐다? 태양광 사업이 될 거라는 게 눈에 보이듯 그렇죠? 뻔한 일이죠. 자 왜 그러냐면 상황 쪽으로 어 풍력도 있잖아. 있어요. 치울도 있어요. 뭐 해상도 있고 많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걸 만드는 데 건설하는 데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자 풍력 타워 올려야 되고 블레이드 설치해야 되고 기초 다져야 되고 자 해상에 가면 그렇죠 부위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자 지혈은요 땅 파업 어휴 그거 언제 하고 있나요? 자 그러면 가장 손쉬운 건 맞습니다. 태양광입니다. 결국은 태양광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신재생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의 태양광 사업이 차지할 것이다. 고로. 자 우리는 자 이 분야에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취업시장으로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신재생 관련된 업체라든지 관련된 모든 직무에서 우리가 종사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정석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 봤을 때 우리는 취업시장에서는 자 발전 설비 태양광 기사는 모든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시거나 시공 또는 감독 이런 것들이요. 실제 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업무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곳에 우리가 종사할 수 있고 이런 곳에서 우리의 자격증이 필요하다 입니다. 여기까지가 정석이고요. 자 그 다음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풍력 수력 또 이런 곳에서도 우리의 자격증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 뭐 응시 조건 잠깐 볼까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유사 자격증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산업기사라든지 그런 유사 직무 분야에서 실무 경영 1일까지 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능사 가지고 계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유사 직무 분야에서 실무 경영 3년 정도 좀 불편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어요. 그 다음은요. 또는 동일 유사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자 이거는 사실상 유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이 유사라고 하는 말들은 여러분들이 꼭 큐넷 또는 공단에 문의를 하시는 걸 적극 권해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전화하셔서 응시 자격을 확인하시는 걸 적극 권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이게 제일 죄송해요. 웃어서. 그게 아니고 저도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다 주세요. 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요구했습니다. 솔직히요. 자 그런데 관련학과 졸업자라고 하는 관련 이놈의 관련학과는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서 관련학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기직렬 관련 학과 엔드 에너지자 들어가 있는 모든 학과가 전부 다 관련학과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자 맞아요. 장담합니다. 그래서 학과 자체에 에너지자가 들어가면 다 됩니다. 에너지자 되셨죠? 자 그 정도 보시면 자 그 관련학과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자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그리고 그런 분들은 실무 격렬 1년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시험보기 딱 그런 한 시점까지 시점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조금 불편한 사항이죠. 자 혹시라도 넘어가서 경력이 채워지시면 응시 자격이 안 되는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뭐 그 정도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실무 경력자는 그렇죠? 우리 4년 이상 하셔야 우리 기사 자격증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응시 조건인데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큐넷에서 접속하셔가지고 자 로그인하신 다음에 그렇죠? 마이페이지에서 자 응시 자격 그리고 응시 자격 자기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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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이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쪽 학과하고 자 관련 학과 여기에서 검색하시고 결국은 진단 결과 보기를 눌러주시면 자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되셨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응시 조건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요. 시험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요? 시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자 우선은 시험 내용이라고 보면 그렇죠? 뭐 여러분들 딱 보시게 되면 그렇죠? 이거부터 제일 먼저 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필기 시험 보시는 거고요. 뭐 실기 시험까지 다 같이 볼까요? 자 우선은 필기 시험에 네 과목이 있습니다. 저번에는 기획, 설계, 시공, 운영. 자 각각의 우리 사지, 선대형으로 시험을 보실 것이고 강분안당, 이심문항 그리고 두 시간 동안 그 시험을 보실 거예요. 자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필다평입니다. 우리가 필다평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쓰는 주관식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그쵸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획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요. 정말 그래도 예전과 다르게 예전과 다르게 지금 출제 기준이 약간 변경된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감사해요. 자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획을 해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어떠한 부지에 용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음영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기획 단계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들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려고 할 때 자 그럴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환경 분석을 하셔야 되죠. 그게 실제 가능한지 아닌지 자 이러한 기획 단계 업무를 쭉 진행을 합니다. 자 부지도 조사하고 인허가 검토를 해야 된다. 어우 이거 조금 관련된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사업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그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경제성 분석을 조금 해봐야 된다. 결국은 내가 태양광 발전을 할 때 수익이 나야지 한다라는 겁니다. 수익이 나야지. 자 그러한 게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검토하는 내용이고 실제 그걸 물어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실제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됩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볼 때 이게 직접적으로 실무하고 연관되지 않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들 하세요. 자 이거는 모든 아마 모든 자격증에서 다 유사할 겁니다. 그런데 유독 태양광은요. 제가 볼 때 정기 직렬에서 태양광은 정말 실제 업무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설계를 하죠. 설계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설계라고 얘기하면 태양광 발전 설비가 어디에 있지 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건물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부지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그냥 부지에 있는 거 생각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 땅에다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려고 해요. 그럼 뭐 여러분들 곡괭이 갖고 오셔가지고 땅을 좀 평평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기초 만들고 구조물을 올리고 거기에 어레이를 올리고 전선 다 연결을 하고 그리고 환전에 접속을 하고 딱 이 정도 느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토목 설계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요. 자 구조물 설계. 우리가 어레이라고 하는 거. 그거 설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레이 설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가 모드를 배치하고 전선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은요. 한자 교통이 어떻게 연결을 할 거지? 어 이런 설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걸 우리는 수배 전반이라고 얘기하고 되셨나요? 그 다음은요. 그걸 실제 우리가 관제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공사로 진행이 돼야 되니 나는 기본적으로 설계감리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판단해서 설계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자. 뭐 이런 내용들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면으로 작성이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 설계 도서를 받은 다음에 시공이 시작이 되네요. 그럼 제일 먼저 또 뭐예요? 그쵸. 예. 토목 공사부터 해야 되겠죠. 구조물 공사 진행될 거고 어레이라든지 모들 이런 거 만드는 전기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됐다면 우리는 꼭 중건 검사라고 하는 거죠. 자 전력 사용 시설물이니까 당연히 사용자 검사 이런 것들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시공 과정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이고요. 시공이 다 됐다면 이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사업 개시를 신고를 하고 자 발전소로서 실제 저는 발전을 생산을 해냅니다. 그리고 자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는지 그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건 검사 완료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잘 운전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자 뭐 이런 내용들까지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얼마만큼 잘 기획해서 최종적으로 운영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쭉 물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태양광 발전 설비 자격증 시험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라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업무 그대로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감사하고요.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규모에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보시고 쭉 흐름을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좋죠. 제가 공학을 설명드리면서 공학을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리면서 제일 불편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재미가 없어요. 전부 다 숫자예요. 수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이거요.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게 느끼는 과목이 뭐가 있나요. 맞습니다. 역사죠. 막 이야기잖아요. 옛날 얘기 같고 신화 같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맨 마지막에는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재미있게 수업은 듣습니다. 그런데 공학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렇죠. 태양광 발전 설비는 모든 공정 과정 자체가 사실상 실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영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단지 어려운 건 숫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 숫자가 좀 많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법규가 많이 나온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꼭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학습 방법을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까 그래서 우리가 학습 방법이라고 하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에요. 여전히 이거는 순서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순서요. 우선 순서는 기본적으로는 필기에 해당되는 태양광 발전의 필기에 해당되는 개론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태양광 발전 설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삽으로 좀 평평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 만들고 가대 설치하고 어뢰 만들기 위해서 모두를 다 배치하고 전선 연결하고 한전에 팔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전기 기초가 조금 필요합니다. 아주 심각한 것까지 가끔 물어보셔서 조금 난감하기는 한데 난감하기는 한데 그걸 제외하고는 그래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단계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그 전에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이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 이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되겠고요. 합격 전략. 이 합격 전략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딱 좋은 점?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요.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보시게 되면 중복되는 내용이 얘하고 얘하고 얘. 저는 이게 좀 중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은요. 기본적으로 조금 약간 법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암기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하고 시공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같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설계 도서가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시공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내용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단지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나는 그걸 도면으로 그리고 있고 나는 그걸 실제 망치질하고 있고요. 되셨죠? 실제 만들고 있고요. 결국은 얘하고 얘는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운영이요. 운영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설계한 거, 시공할 거고 그걸 가지고 내가 운영할 거잖아요. 내가 노트북을 사려고 계획을 했고 노트북을 사러 갈 때 이런 노트북 살 거여서 도면을 그렸습니다. 가서 그 노트북을 사오셨고요. 노트북을 가지고 잘 쓰실 거예요. 게임하시고 업무하고 하실 거라고요. 이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사실은 이게 과목이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 이게 다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태양광 얘기하고 있다고요. 되셨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기 말고 필기 볼 때는 그냥 실무 이렇게 과목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약간 법적인 내용 그리고 이건 조금 처음 접하시게 되면 실제 설계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목표 점수가 있어요. 최대 60점 그 다음은요. 이쪽은요. 왜요? 그래도 이거 좀 공부했는데 이거 좀 쉽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약간 직관적이에요. 더 자 여기는 법규에 대한 내용 또는 설계의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요. 아 실제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직관적인 공사 현장에서의 판단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풀 때 판단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점수가 높게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시험 보시는 거예요. 자 물론 물론 평균 60이고요. 평균 60이고요. 되셨죠? 이제 최하 40점 그렇죠? 8개까지는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목은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꼭 이렇게 시험 보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제 느낌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이쪽은 조금 법규 사항에 대한 내용들 뭐 설계에 대한 내용 계산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얘는 그렇죠? 문제를 좀 잘 읽어보면 맞힐 수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있다라고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합격 전략에서 관련된 법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기사업법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공사업법 시행령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저는 이게 제일 짜증나거든요. 그 다음은요. 자 이것도 짜증나기는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법이어서 짜증을 낸다고 이게 해결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자 이런 법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규정 및 지침 자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암기죠. 그래서 합격 전략은 기본 이론, 교재 그리고 플러스 자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어... 신재생에너지만큼 법이 자주 바뀌는 이유가 없어요. 정말 자주 바뀝니다. 뭐 가중치가 바뀌고 이렇게 돼서 혹시라도 영상을 찍어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법규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워하세요. 자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교재 이외에 이외의 PPT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학습을 할 겁니다. 자 학습을 할 거고요. 그 영상이 촬영되는 시점부터 또 규정이 바뀌게 되면 자 제가 최종 점검 그리고 변경사항이라고 하는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안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법령, 규정 이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주 보시고 암기하시고 용어를 입에 담을 수 있도록 자주 말해 주신다면 우리가 4지선당에서 찾는 데에는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 전략은 이것밖에 없어요. 자격증 시험은 사실 전부 다 암기죠. 제가 뭐 농담 아니고 진담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그러면 황교수사는 어떻게 공부했어? 물론 저는 이거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요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좀 보고 난 다음에 그렇죠? 이거이겠지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막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나서 유추해 나가는 과정으로 암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00% 암기 비중이라고 볼까요? 조금 그러니까 흔하게 얘기하면 이해가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암기 비중이 조금 작아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셔도 돼요. 암기 비중을 극단적으로 하시고 이해를 조금만 하셔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저처럼 수학을 조금 좋아하거나 또 이러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이해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해하고 문제 푸시는 거는 그렇게 쉽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혹시 안 되시는데 이걸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 암기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이거라고 말씀드리기는 해요.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저는 이게 안 돼서 이 과정을 많이 거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데 결론은 이거 더 쉽다. 더 쉽다.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합격 전략이에요. 이게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사심을 1000%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이 자격증이 나한테 맞는 거야? 이런 얘기 하실 때 이거 따는 이해도 다른 거 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딱 상황이 우리가 따려고 하는 이 자격증이 그렇죠? 약간 찬밥신세가 됐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인정할게요. 물론 그게 여러분들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 상황 쪽으로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법규라든지 뭐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그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누군가는 만들었겠죠. 어떻게 됐든 어떻게 됐든 그게 현재 우리한테 적용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럼 뭐가 좋아?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냥 전기기사가 좋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거 한 번만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제가 처음 전기직렬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했을 그 시점 한 20여 년 전에는 전기공사기사가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기직렬에서 자격증을 뭘 따야 되라고 하면 아무도 토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전기공사를 따야 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게 완전히 역전됐어요. 못 따야 돼? 라고 하면 그냥 전기 기사 따면 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바뀔지 사실 몰라요. 그 와중에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라고 법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자격증을 따라고 하셨잖아요. 자그마치 지금 현재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자격증이 응시하셔서 여러분들이 노력과 도전을 해오고 계시고요.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서 나서 우리에게 자격증을 부여해놓고 우리에게 설 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이건 조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자격증을 만들어놨으면 업을 업무를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전기 직렬을 바라보면 전기밖에 모르잖아. 우리는 토목도 공부하고 구조도 공부하고 전기도 공부하고 법도 공부했는데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 자리를 우리가 나중에 찾아와야 합니다. 찾아왔을 때 그때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는 자격증 시험이 어려워질 거예요. 왜요? 확실하게 우리가 설 자리가 섰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도 지금 합격률이 높다라는 그때에 비하면 되셨죠? 앞으로 올 그때에 비하면 그래서 자격증은요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빠르게 선택해서 선택해서 합격해 놓으시는 겁니다. 자격증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자격증 따시고요. 전기 자격증 따시고 미리 미리 조금 따 두시는 걸 적극 권해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다 취득해 놓고 있어요. 기숙사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나한테 맞는 걸 중요한 걸 선택하기보다는 그거 뭐 선택합니까? 그냥 다 따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왕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이왕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그렇죠? 우리 다 하시고 한 10년 동안 놓으세요. 다 따시고 저도 저도 입사하기 전에 자격증을 다 따고 10년 동안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계 한 10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기숙사 시험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뭐 그런 거요. 가능한 한 가능한 한 많이 취득하시는 게 좋고요. 실무에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죠? 하나라도 취득하시고요. 막상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또는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시험들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SH공사 LH공사 수장공사 이런 쪽에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자격증 좋죠. 한전이라든지 안전공사라든지 그렇죠? 전기직렬 관련된 자격증 그렇죠? 그 개수만큼 최대 두 개 이상은 그렇죠? 가점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라면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좋은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보단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냥 쫙 밀고 나가시는 거 적극 권해드릴게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사심 1000% 담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이 뭐 환기술사 이거 자격증 업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빼고라도 빼고라도 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뭐 선택해 그냥 다 따지 선택할 시간에 따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농담 아닌 진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꼭 이런 영상을 촬영해서가 아니라 다 똑같이 지금 전기직렬에서 같이 근무하고 얼굴 맞대고 같이 일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요. 생각보다 전기직렬 또 신재생에너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만날 수 있고 뵐 수 있고 현장에서 여러분들 얼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사심 1000%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도전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고 꼭 합격하시고 여러 개 자격증 따시기 적극 권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